자 이번 시간은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22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5가지 목차로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 에너지관리기사의 수행 업무하고 진로 전망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응시 조건 그리고 시험 설명 검증 방법 과목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여기죠. 학습 방법하고 다섯 번째에 있는 합격 전략 이것은 커리큘럼하고 도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에너지관리기사의 수행 업무를 보시면 보일러가 중심이죠. 보일러 에너지 하면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보일러하고 관련 장비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지도 업무라든지 안전관리 점검 보수 이런 업무들을 하죠. 하여튼 이러한 각종 보일러 열 사용 기자재 제작 설치 시에 또 효율적인 열 설비에 의한 시공 감동 보일러 작동 상태 대관 상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진로와 전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열 설비를 취급한 모든 기관 보일러 검사 품질관리부서 소용 공장에서 대형 공장까지 보일러 담당 부서 보일러 생산 업체 보일러 설비 업체 등으로 진출을 하죠. 자기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요. 전망을 보면요.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응시 조건. 우선 이제 우리 큐넷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열 가지 조건에서 하나 해당되는 자격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시험 설명, 검정 방법, 과목 이런 거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부터 달라진 사항들이 있어요. 3회차부터는 CBT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PBT. CBT는 컴퓨터잖아요. PBT. 기존에는 페이퍼로 했잖아요. 종이 문제지인데 출제되는 거 보면 A형이다. B형이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1분은 오전이다. 2분은 오후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된 게 CBT로 됐잖아요. 될 거잖아요. 3회차부터니까. 이것은 개인별로 다른 문제를 컴퓨터로다가 1회차가 1회에서 6부 이렇게 실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 1회에서 6회가 되는데. 자 CBT. 그래가지고 6부. 각 회차당.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가 1, 2, 4회 보잖아요. 각 회차당 6부. 6부에 나와요. 6부. 그럼 이제 1회차 본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선택해서 어떤 하나의 부에서 이렇게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각 회차당 6부 중에서 한 회에 이제 응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BT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 중에 연습문제 어떻게 하냐. 아 연습장. 연습문제가 아니고 연습장을 이제 줘요. 연습장을 이제 무한히 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또 많이 좀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연습장은 이제 주는데 나중에 그것을 쓰고 다 회수해 갑니다. 회수해 가고. 그리고 이제 CBT 대비한 공부 방법. 이거 똑같죠. 뭐 기존에 PBT 할 때랑. 동일하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출제 범위, 수준 이런 거 이런 거 동일하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빈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일정.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 2, 4회 하고 큐넷. 우리가 인터넷 보면 잘 나와 있죠. 일정표가 자세히 나와 있고. 검증 방법은 객관지 4지, 택일형. 그리고 다섯 과목이 나오는데 과목당 20문항. 총 10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2시간 30분 동안 이제 시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과락이 있죠. 과락. 과목당 40점. 8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평균, 정과목 평균이 60점이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험과목은요. 이렇게 다섯 과목인데.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연성과학 1과목, 2과목, 연력학, 개척방법, 3과목. 4과목은 관계법규에 들어가요. 열설비 재료하고 관계법규. 다섯 번째는 열설비 설계 부분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 20회씩 출제가 돼가지고 100문제가 나온다. 학습 방법입니다. 교재는 제가 쓴 거. 윙큐의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보시면 빨간키라는 게 있어요.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핵심 요약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 기출문제 출제 경량, 그리고 핵심이론, 핵심예제. 이게 이제 메인 기본 이론이 되겠고요. 그리고 관연도 기출문제 해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각 과목에 보면은 학습 순서에 따라서 커리큘럼 별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어요.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은 출제 경량이 들어갈 건데 이 순서가 좀 애매한 게 사실은 어떤 자기 스타일마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건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시험지를 받아보면은 1, 2, 3, 4, 5, 이 순서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소공학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얘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얘가 아니고요. 얘가 아니고 두 번째 과목인 연력학부터 해야 되고요. 연력학을 알지 못하면은 연소공학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 강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연력학을 처음부터 들어가잖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다. 하다가 이걸 하다가 좀 기가 꺾여가지고 어려운 거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연소공학부터 해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기본 있잖아요. 연력학이라기보다는 화학. 화학적인 거예요. 화학적인 거. 그리고 물리적인 것도 사실 조금 있어요. 연소다 보니까 화학이잖아요. 이거는 참고고. 이게 강하다고요. 그런데 하여튼 뭐 연력학과 연관돼서 연력학 문제도 가끔씩 나와요. 연소공학에. 그렇지만은 연소공학부터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연소공학 그 다음에 연력학 세 번째는 뭐예요? 개척이죠. 개척. 보시면은 세 번째 개척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 뭐였죠? 재료죠. 재료. 열설비 재료하고 관계 법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법. 그 다음에 열설비 설계 설계 이렇게 있어요. 그럼 비교적 쉽다는 게 뭐냐. 보면 재료가 좀 쉬워요. 그 다음에 개척 방법이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먼저 이렇게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감 잡기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 에너지 관리기사 이것은 일단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연소공학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게 그렇고요. 약간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하여튼 그 연력학 먼저 해라. 권장하는 경우 많은데 이게 보면은 에너지 관리의 원리 뭐 기본 이런 것들하고요. 연력학하고의 연관성 이게 완전히 밀접하다. 사실상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력학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면 연력학을 처음부터 하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연소공학을 한 후에 연력학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학습 속에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과목적 과목별로다가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제 연소공학입니다. 연소공학은 연소이론 부분하고요. 연소설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연소이론 부분에서 대부분 나오죠. 75% 되니까 그래서 4분의 3 정도 요거는 4분의 1 연소설비는 요런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연력학을 보면 연력학 기초적인 게 10% 법칙에 대한 게 15% 그 다음에 이상기체 하고 관련 사이클이 45% 그리고 공기 증기 냉동 사이클 30%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제일 많죠. 45% 왜냐하면 요거는 기본 되는 게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0%는 요거 그러니까 사이클 하면 이거 합치면 이상기차와 그냥 사이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75% 나 돼요. 이게 메인이죠. 내용도 많습니다. 구분해 놨지만 그러한 정도고요. 그 다음에 계측방법 들어가면 계측 일반하고 자동제어까지 해서 한 35% 그리고 유체 측정에서 많이 넣어져요. 유체 측정 유체 측정에서 65%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열설비재료음이 관계벽규 보면 이것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것도 또 합격전략을 들으시겠지만 다른 분들께도 들으시겠는데 어떤 선배님 강의 보면 이게 5대 5로 나오거든요. 10문제씩 근데 이게 적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딱 10개 10개 나옵니다. 재료 50% 법규 50%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다섯 번째 강의 가보면 열설비살기인데 열설비살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25% 기계설계 30% 열공학설계 15% 그리고 수질안전관리 쪽에서 3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기시험 합격 학습방법 실전대책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마 여기에 키를 많이 두고 들으실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처음에 처음에 기출문제 기출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실전에 들어가면 기출문제 중에서 빈출되는 게 있죠. 출제빈도 높은 거 이거 기출문제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 이거로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출문제에서 빈출되는 걸 완벽하게 이 소리가 가끔씩 어떤 분이 헷갈리 하시는데 어려운 문제 느끼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이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한 과목에서 한 두 개 정도 많으면 네 개 적을 경우는 쉬운 데에서 한 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개에서 네 개 그러니까 연력항이나 연성항에서는요 느끼기로는 두 개 또는 네 개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거에겐 아주 어려운 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게 이런 완벽한 거에 키를 두고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40, 60이잖아요. 과락 40이상 8개 이상 마치시고 60, 전체 100개에서 60개 이상 마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어떤 분이 어려운 거라면 스킵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저는 강의 안 하고요. 다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딱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어려운 거 고난이도에 대해서 자꾸 이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보면은 우리가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입학 시험 있잖아요. 상대평가 이런 거 커트라인 해가지고 몇 점 이상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자격증 시험은 다릅니다. 자격증 시험이 다르니까는 그렇게 생각 안 해주는 게 합격에 유리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뭐냐면 이제 중요한 사항이 해다 보면 중요한 내용하고 공식이 나와요. 내용하고 공식이 나와요. 공식 자주 나온 공식이 있죠? 이런 거 이것을 체계적 이해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셀프 스타디 되게 중요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셀프 스타디가 독학 말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셀프 스타디를 병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여기에 도움을 얻어서 이게 셀프 파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프 스타디를 하고 동시에 온라인 강의 이거 들으시면은 바로 학교에 근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실전이 들어갔다. 실제 문제 그러면 당연히 자신 있는 문제 먼저 풀어야 돼요. 뭐 이렇게 고난이도 시간 걸리는 거 그거 붙잡고 있다가 시간 다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하고 만약에 또 쫙 그렇게 풀었는데 만약에 못 푼 문제가 있어. 그러면 시간 몇 분 남겨놓고 못 푼 문제 있잖아요. 그냥 내지 말고 잘 찍어주셔야 되니까. 이게 감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헛갈림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보통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서는 처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하는 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기재한 것이 정답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보시겠어요. 과목별 목표 점수 합격 전략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하죠. 연성공학은 70점 연력학 65점 계측 방법 비교적 쉽다고 했죠. 70에서 80점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목표를 열쇠별 재료 관계 법규에서는 70에서 75점 정도 열설별 설계는 65점 이 정도 목표를 하시면 된다. 이런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계측 방법이 난이도가 좀 낮다. 난이도가 좀 낮으니까는 이거를 점수 고득점 과목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성공학 저걸 보면요. 이것이 모든 과목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연성공학이. 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초를 좀 탄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하고 열설비 설계 연력학하고 하고 열설비 설계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기본 공식 그 다음에 설명 이런 문제에서 65점 이상 합격하는 거 그런 전략도 괜찮다. 그런데 이런 것도 개인에 따라서 약간 강점이 있는 과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합격 전략 과목별로 한번 볼게요. 연성공학을 보겠어요. 연성공학을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에너지 관리에 바탕이 되는 과목이잖아요. 연성공학은. 그래서 필기 과목 전반을 이해하는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가 화학이죠. 화학. 화학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시험 보시는 분 중에서 이과 출신은 금방 알아듣는데 이런 얘기를 화학 이러면 문과 출신은 또 잘 못 알아 두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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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가 있죠. 그걸 먼저 들으시면 해결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기본이 되는데 한 두 개 많이 느끼는 분은 네 개 까지 느끼시는데 고난이 강의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계속 몇 년간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전에 오래 전에는 꼭 딱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딱 보면 두 개 아주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개 해서 좀 어렵네 해서 합치면 네 개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연력학을 보시겠어요. 연력학 딱 들어가면 이과 출신에서 어떤 공학 이런 거 수학 잘하는 분 또는 화학 잘하는 분 보면 야 이거 뭐 내가 가장 마음이 편해 마음 편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나는 불편해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막막해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연력학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여기 어렵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려워하는 과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출시가 됐냐면 연력학 1법칙 엔탈피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 이런 내용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각종 열기간 사이클 있죠. 특히 증기가 조금 어려워요. 증기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냉동 사이클 이런 개념 바탕으로 해가지고 초 중 보통은 그러한 난이도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2개 혹은 4개 이러한 고난이도 문제가 연력학 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연속 화학과 연력학 이 어떻게 보면 다섯 과목 중에서 다섯 과목 중에서 조금 조금 뭐랄까 디피컬트 약간 어려운 면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과목 계책 방법을 보면 이거는 좀 암기가 통한다 볼 수가 있어요. 암기 암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암기가 통하고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공식 이 있어요. 공식 암기 하고 계측기들의 특징 장점 단점 이걸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 계측기별로 종류 분류 일단은 이런 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가지 딱 쳐가지고 이거는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과목 보시면 열세별 재료 및 관계법 규죠. 이것도 3과목 개최방법 처럼 암기 과목 인데 암기 과목 인데 이건 시험복이 한 두 달 전에 빈출 내용 이것을 암기 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여기서 특기 사항이 법규 있죠. 관계 법규 법규 이것은 암기 과목 이긴 하지만 사실은 분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 기출문제 기출문제로 하나둘씩 출제역량 흐름 이런걸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4과목 여기서 이해를 요구한다 이런 문제 별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암기 위주 출제가 많고요. 해서는 고득점 과목으로 삼아도 된다.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섯번째 열세별 설계를 보겠습니다. 요거 열세별 설계는요. 생각보다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약간 암기 하고 이해 이게 필요한데 여기서 계산문제가 좀 나오죠. 나오긴 하는데 일부 계산문제는 열역학을 보지 않고 그냥 요거부터 풀었다 그러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역학을 당연히 하고 열세별 설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역학을 먼저 보고 나서 여기 계산문제에 접근하는 게 좋다. 여기 내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 원통에 발생하는 길이 인정력 이러한 기계 및 유체 역학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관련된 공식이고 암기는 필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풀다 보면 단위 환산이 있어요. 단위 환산 단위 계산 단위 환산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기계 에너지 쪽에서는 단위 환산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면 여기 색깔를 하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진행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건 전반적으로 해서 계산해서는 단위 환산 유념해 해야 될 것이 단위 환산이에요. 단위 환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될 거가 마지막에 딱 가다가 진행되다가 단위 환산이 헛갈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풀지 못해도 오답이 나오고 그런 일도 있어요.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배우락 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 커리큘럼을 보시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기초강의 기본이론 기출문제 풀이 핵심요합 메인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기초강의를 보시면 여기서 보면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기초들 이런 내용을 초보다 쉽게 이해가능한 내용으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입문 전에 수강을 하시길 권유를 합니다. 기본이론 이게 메인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중요 내용 엄선한 핵심 이론 그리고 핵심 예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면 여기서 최신 트렌드를 간판은 상세한 핵심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고 핵심 유학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필수내용 빨간 키 내용이거든요. 이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깨 최초로 하는 거 기초 강의나 히든카드가 되는 거 핵심 유학 빨간 키 히든카드 1이 되겠고요. 히든카드 2는 핵심 유학 집하고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강생 맞춤형 커리큘럼 으로 보면 뭐냐면 입문자부터 전공자까지 다양한 수강생에 맞춰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상해봤는데 아까 내용 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린 거다 보면 되겠어요. 여기선 달라졌죠.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구분해볼 때 초급자는 진짜 초급자인데 나 이거 안 들어도 돼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초급자인데도 이거 안 듣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에 가끔 봤어요. 왜 지리응답을 받다 보면 이때 강의한 내용이 다 있거든요. 설명자가 답변해드리고 다시 들어봐줬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긴 해요. 그래서 초급자는 기초강의부터 쭉 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급자는 내가 중급이라고 생각을 해도 기초 듣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자다 중급자다 라고 하는 분들은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기초 지식이 있다. 그렇게 되는 분인데 이렇게 된다면 핵심 이론부터 기본 이론이죠. 학습을 하시고요. 만약에 전체적인 이어도가 약간 부족하다 하면 기초강의를 수강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급자 내가 상급자 3급 3급 9급 이런 분들은 에너지 관련 전공자라든지 에너지 관리에서 이어도가 높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하시는 가끔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기본 이론 이거죠. 핵심 이론 이걸 통해 바로 들어가지고 시간을 단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있겠죠. 단축하면 좋죠. 그 다음에 핵심 예제 이걸 통해서 핵심 이런 게 다지고 그 다음에 기초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진행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 메인 다 끝났고요. 이렇게 배우랑만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 가지고 눈앞에 합격에 도달 해보세요. 수험생활 동안 만나게 된 어려움과 유혹을 모두 뿌려치고 합격의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서 우리가 모두 에너지 관리기사 자격 취득의 영광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